안녕하세요. 메뉴토코 신입사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건 인공지능 신에서도 진리여라. FIT HP 2024년도 3무기 실적 발표입니다. 요즘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솔직히 저게 흔들리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동안 달려온 거에 비하면 속도가 줄고 흔들리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전 세계가 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또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해야 되는 이 엔비디아에 다 좌지우지 되는 장세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좋았으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인상이 이런 걱정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거시경제지표랑 기업의 실적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용의 머리가 된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실적이 안 좋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 속도감이 떨어지니까 전반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 주가가 주구장창 올라가지고 미친듯이 계속 가고 있었으면 우리가 무슨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하든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든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하든 빅컷을 치든 지금 그게 중요도가 이만큼 올라갔을까요? 지금 완전 정반대로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치솟아서 미친듯이 아직도 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전부 포커스가 거기 맞춰져가지고 젠순왕 입에만 주목하지 기억이 얼마 전인데 기억나시겠죠? 얼마 전까지 젠순왕 입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다들 사람들이 파월은 완전 묻혔어요. 그렇죠? FRB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묻혔다고요. 언론에서. 전부 다 젠순왕만 쫓아다니고 젠순왕이 무슨 어떤 여자 티셔츠에 사인을 했는데 그게 무슨 여자 티셔츠에 사인을 한 게 부적절했느니 그것까지 따지고 앉아있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또 다 파월에 집중하죠. 왜 그러나요? 엔비디아가 저기 떨어지니까 갑자기 젠순왕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어요. 한 명이 태양이 강하게 비치면 다른 쪽은 안 비치거든요. 지금 다 엔비디아가 떨어진 탓이에요. 지금 모든 게. 그렇죠? 따져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무슨 거기서 경제 지표를 따지고 수급을 따지고 필요가 없고 그냥 엔비디아가 떨어져서 다 일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의 총화이자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지금 시대에 투자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그런 종목이 되었잖아요.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센터 여기에 투자하는 방법 중에 당연히 1번 옵션은 그럼 엔비디아라는 뜻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 다수결로 여기서 법이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선택했다는 거는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반증이고 지금의 주인공이라는 뜻이겠죠. 아무리 내가 가진 종목이 주인공이라고 우겨봐야 엔비디아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엔비디아 자리를 뺏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뮤지컬에서 커튼콜할 때 주인공 와가지고 깽판 부리는 그 사람처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주인공이용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번, 2번, 3번 옵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라이언 킹에 투자를 하는데 나는 주인공, 아기 사자가 좋을 수가 있어요. 라이언 킹 될 라이언이. 그런데 나는 품바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품바랑 같이 라이언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겼으니까 같은 팀이니까 같이 수혜를 입는 거 아니에요. 주인공 병이 있으면 라이언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아니면 나 멧돼지도 좋고 딱따구리도 좋은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당연히 엔비디아와 엔비디아 생태계에 투자하는 게 1번 옵션이었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에 미국에 투자하던가 아니면 그 밸류체인인 SK, 하이니스, 한미반도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투자를 하던가 그 1번 옵션이 있는 것이고 2번 옵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주제인 서버를 만들어주는 델 컴퓨터나 HPE,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예요. 휴렛 패커드는 컴퓨터를 만드는 업체고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는 데이터 센터의 서버를 만드는 업체로 나눠졌다고 했죠. 델 컴퓨터는 어떤 선택을 했다고 했죠? 컴퓨터가 안 팔리니까 델 컴퓨터는 아예 나갔다 왔어요. 상장 패지하고 나갔다 왔고 휴렛 패커드는 가르는 선택을 했다고 했잖아요. 애플 컴퓨터는 아이폰 나서 대박이 났고 예전에 전통 컴퓨터 업체들이 그럼 3번 옵션은 뭐예요? 3번 옵션. 이게 뒤로 갈수록 다이나믹함은 떨어지는데 안정성은 올라가요. 이 제목이 왜 조물주 위에 건물주입니까? 데이터 센터 어디다 지을 거예요? 데이터 센터 어디다 지을 거냐고요. 그 땅은 누가 갖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지금 열풍 부는데 만약에 그 땅을 갖고 있는 땅 주인이 아니면 그 땅에 세워진 건물 주인이 우리 건물에 우리 땅에 데이터 센터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열풍인데 이렇게 거들은 피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 거지만 당연히 거들은 피운다니까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높은 몸값을 봤지 누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그러면 건물주가 우리나라는 보니까 임대료 싸게 하라고 해도 안 하더라고요. 어차피 나 건물 주인인데 그냥 놀면서 버틴다. 이거던데. 이 마이드던데. 그렇죠? 그래서 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다 나갔잖아요. 지금. 가로수 끌고 초토화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어려우면 이제 건물 주인이 임대료라도 낮게 해가지고 상인이라도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러잖아요. 그런데 너무 경기가 좋으면 뭐로 그래요? 줄 서 있는데 사람들이. 임대료 누가 많이 부르나 부르는 사람한테 주겠죠.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장점이죠. 특히 데이터 센터용 부지. 땅만 갖고 그 장사만 하고 있는 거.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위에서 어이구 잘하네. 거기서 뭐 야 엔비디아가 이기나 AMD가 이기나 아주 재밌네. 누가 이기든 이여라.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죠. 애플이 이기든 테슬라가 이기든 무슨 구글이 이기든 메타가 이기든 아마존이 이기든 우린 상관없어. 우리 와가지고 땅에서 장삼하면 돼. 이거잖아요. 3번 옵션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이 그림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순수하게 데이터 센터 사업만 하는 애들 중에서 시가총액 순위예요. 아무 사업도 안 하고 퓨어 데이터 센터. 그렇게 따졌을 때 1위가 누굽니까? 익히닉스가 시가총액 1위입니다. 얘네가 리치예요. 부동산 리치 회사. 근데 데이터 센터 전용 리치 회사. 그냥 땅만 빌려주는 거예요. 대박 아니에요, 이거? 왜 다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겠어요? 저는 조물주가 없다고 믿지만 그거는 이제 수식어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 왜 조물주 위에 건물주겠어요? 신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건물주는. 그렇죠? 거기서 무슨 엔비디아가 이건 AMD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그건 그만이에요. 그렇죠? 임대료만 받아먹으면 되니까. 익히닉스가 시가총액 1위입니다. 2위가 아리스타. 아리스타. 무슨 축구공 같은데. 축구공 회사 같은데. 아리스타는 오늘 하려고 하는 휴레페커드 엔터프라이즈랑 같은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휴레페커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컴퓨터, 아리스타 이런 업체들이 서버를 만들어준다던가 서버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제공하는 업체예요. 3위 디지털 리얼티. 리얼티에서 나오죠, 리얼티. 얘도 부동산 업체예요. 3위가. 3위 안에 1위, 3위가 부동산 리치네요. 그렇죠? 순수 데이터 센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에서 시가총액 1위, 3위가 저기라고요. 부동산. 그렇죠? 제3의 옵션. 제가 다른 것도 소개시켜드렸죠. 2022년에 얘를 들었죠? 어때요? 지금 다른 옵션 어때요? 엔비디아나 IT가 2022년에 다 꼬꼬라질 때 뭐가 올랐던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방산, 의약품, 음식료, 의류 이런 것들 올랐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다른 옵션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은 퍼즐 맞추는데 퍼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옵션. 이거는 이제 이 업계 내에서 다른 옵션입니다. 그건 다른 업종에서도 얘기 드렸죠.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무슨 3배짜리, 4배짜리 해가지고 무슨 제임스딘도 아니고 절벽 끝에서 왜 승부를 겁니까? 그렇죠? 3배, 4배 해가지고 지금 역으로 가가지고 3배, 4배, 역으로 손실 볼 이유가 없죠. 그렇죠? 3배, 4배짜리 상품이 있다고 해가지고 굳이 3배, 4배 그렇게 올인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 게임의 분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에퀴닉스가 시가총액 760억 달러로 1위고요. 순수 데이터 센터 사업만 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애들은 사업이 다 섞여 믹스되어 있어요. 걔는 데이터 센터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딱 하나의 교집합은 데이터 센터지만 전부 하는 사업이 다 달라요. 그렇죠? 다 달라요. 에퀴닉스, 아리스타 네트워크, 그 다음에 디지털 리얼티, 데이터 도구, 베리사인, 퓨어 스토리지, 드롭박스. 상자는 저기, 상자라고 해놨네요. 박스라서 상자로 됐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박스를 구글이 번역하면 상자로 돼요. 자, 휴레페커드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서버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2024년도 3분기 실적입니다. 7.7밀리언 달러 나와서 매출액 10% 증가했죠. 순이익도 512밀리언 달러, 10%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9% 증가해서 0.38 나왔고요. 조정해서 해봤더니 0.50으로 수치가 늘었죠. 그런데 조정해준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에도 높았나 봐요. 그래서 이걸로 하니까 2%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조정해주면 비용을 빼면 0.5까지 올라간다. 자, 레비뉴 믹스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뭐가 많습니까? 54.6이 서버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구축해주는 업체입니다. 서버, 저장해놓는 공간. 당연히 델컴퓨터니 휴레페커드 엔터프라이즈니 여기서 서버를 만들어주고 그 서버 안에 들어가는 최종 두 대를 만들어주는 그 핵심 주인공 역할을 엔비디아가 해서 주인공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거고 어차피 그 주인공이 이끌어가는 팀이 승리를 하면 얘네가 다 같이 나중에 통닭 뜯어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버가 지금 가장 54.6으로 비중이 많은데 무려 35%가 성장했다. 서버의 성장이 압도적이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차지하고 있는 거 16.6,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이름대로 클라우드인데 하이브리드라는 거죠. 우리가 공적인 클라우드가 있고 개인 트라이빗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퍼블릭 클라우드라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퍼스널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그걸 둘 다 쓰는 거예요. 둘 다 하이브리드로. 공공 것도 쓰고 개인적인 것도 쓰고. 이렇게 왔다 갔다 쓰는 게 하이브리드이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마이너스 7%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차지하는 건 인텔리전트 엣지. 우리 엣지 컴퓨터 많이 들어봤죠? 바로 그 엣지예요. 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가 아니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쓰는 제품들이 엣지죠. 끝에 있다고 해서. 손끝에 있는 거, 노트북, 우리 집에 컴퓨터, 휴대폰. 여기 엣지 컴퓨팅 인텔리전트가 붙어 있잖아요. 엣지 부분에 와서도 인텔리전트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 데이터 센터의 서버는 워낙에 똑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텔리전트 엣지라고 해서 엣지 컴퓨터에서도 인텔리전트를 잃지 않아야 되는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사업은 23% 마이너스 났죠. 결국 두 번째, 세 번째 차지하는 게 23%, 7% 마이너스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서버가 월등하게 성장하면서 매출과 순이익, 주당 순이익 모두 다 성장하는 지금 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9월 5일에 나왔던 것이고 지금 7.67 빌리언 달러 매출 예상됐었는데 7.72 빌리언 달러 나와서 0.53%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두 분기 연속 쇼크 나왔다가 두 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나왔죠. 반전 지금 전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이익은 계속해서 플러스였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이번에도 0.47 달러 예상됐는데 0.5 달러 나왔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 분할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용 컴퓨터랑 갈른 게 17.93%만 올리면 지금 20.75 평균시에 도달 되게 되고요. 22 달러까지 나와 있습니다. 의견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아니죠. 2바이애 7홀드, 홀드입니다. 우리는 주인공만 따라가지 않는 방법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주인공에 비해서는 스포트라이트가 없는 게 보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주봉, 월봉 부동산도 보여드려야 돼가지고 여기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2022년부터 고점으로 작용하고 있던 게 지금 일단 뚫고 올라가서 그 윗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월봉도 마찬가지죠. 정말 지루한 박스권 2018년도부터 6년짜리 박스권을 돌파하려다가 엔비디아가 떨어지니까 일단 한 단계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회는 있죠. 4년짜리 고점을 뚫고 박스권 상단을 뚫은 다음에 여기를 지금 저점으로 지지선으로 바꿔놨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세 번째 옵션 자, 세 번째 옵션 어때요? 이런 옵션도 있다는 거죠. 부동산 자,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틀린 게 뭡니까? 금액이 크고 변동성이 작다. 그쵸? 근데 이거는 주식이니까 큰 금액보다 주식이랑 똑같은 금액을 살 수 있다는 장점 그쵸? 꾸준히 상승하죠.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이 50개월 선 50개월 선을 계속 타고 가고 있죠. 안정적으로 지금도 50개월 선 근처에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면 계속 그러잖아요. 50개월 선을 위로 올라갔다 탔다 하면서 50개월 선 내려오면 매수기이고 이격 벌어지면 차익실현 여기 붙으면 매수 차익실현 매수 차익실현 계속 평생 그것만 반복하면서 이 익히닉스가 받아 먹는 임대료 수입을 그냥 배분을 받는 식으로 간다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더 보죠. 아리스타입니다. 아리스타는 아까 전에 부품 만드는 회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쭉 가다가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랑 경쟁한다고 했죠. 여기서 고점을 돌파하려다가 엔비디아가 주저앉으니까 얘도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아리스타나 엔비디아 이런 업체들은 지금 그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걸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이나믹함은 있는데 다이나믹함이 위로 갈 때도 있고 아래로 갈 때도 작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3의 옵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다른 어떤 옵션을 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한 줄 매듭형입니다. 같은 양식이라도 양식은 미국이겠죠. 코스가 다르니 질리지가 않네. 오늘은 빅코스로 주세요.